파타야 앞에는 꼬란섬에 갔다가 파타야로 돌아오는 배입니다. 곧머리 내릴 모양인데 갈 때 한 1시간 걸렸고 볼 때도 1시간까지 걸렸습니다. 정확히는 한 55분 정도는 됩니다. 배가 갈 때는 9시에 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돌아오는 배는 오후 1시에 타면 될 수 있어서 그런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지금 내리겠습니다. 앞에는 태국 국비가 보이고요. 파타야라고 산이라고 하긴 좀 낫고 언덕에 파타야시티라고 이렇게 크게 써 있습니다. 저희가 타고 온 배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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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TV뿐에 오는 물이 없으면 강제의 모습이고요 또 온 빼고 이 배도 앞에는 송으로 가는 그런 배 같습니다. 이 배도 앞에는 송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. 이 배도 앞에는 송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.